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씨. CCTV에는 수술 도중에 의사가 수술실을 나간 뒤 간호조무사 혼자나마 30분 넘게 지혈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성재호 검사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검사가 자신의 말을 뒤집고 의료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대희 씨의 사건 담당 성재호 검사와 성형외과 의료진을 대리한 윤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대학 동기. 2008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이입니다. 그럼 동기인 거 아시죠? 대학교 동기예요. 연수원 동기까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네, 뭐 저보다 법률직이 뛰어나서 가끔 묻곤 합니다. 성재호 검사가 경찰에 수사 축소 지시를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과제치사 혐의로만 성취를 해라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은 확실하게 빼놓고 보내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총 4개 기관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성검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이거 뭐 좀 냄새가 난다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따라서 결국은 불기소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없는 죄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눈에 보이는 죄를 덮는 것도 엄청난 문제예요. 성재호 검사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성재호 검사 누구예요? 아니 저 MBC PD 수업의 조선훈 PD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실 게 아니에요. 아니 저 뭐 여쭤볼 게 있어요. 무면허 의료 행위가 핵심이... 아니 왜 이러세요. 검사님. 검사님 왜 이러세요. 아니 무면허 의료 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본인이 일종의 가해자가 되셨어요. 성재호 검사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지난 6월 검사와 의사 친구 편이 방송된 직후 PD 수첩 유튜브 영상에 놀라운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성재호 검사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제보자가 PD 수첩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MBC PD 수첩을 보니까 딱 그 성재호 검사 나온 거예요. 이름이...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만 이게 당한 게 아니구나. 지난 6월 30일 PD 수첩에서는 고 권대희 씨의 의료사고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성재호 검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유가족은 법정에서 다투볼 기회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담당 검사와 병원 측 변호사가 맺고 있던 밀접한 관계가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뒤 성검사에게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해 딸을 잃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사 부부가 40살이 다 돼 얻은 귀한 외동딸 성은이 삶의 이유와도 같았던 딸은 12살이 되던 해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어리지만 상당히 속이 깊은 아이 성은이가 와서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풍족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맑게게 인공원에서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었어요. 맑고 푸른 동심을 모든 여러분 제 노래를 기특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노래 씩씩하게 불러주세요. 부모의 시간은 딸을 잃은 9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수관이? 아, 똑순이. 폐랜이라고 불렀어요. 폐랜. 폐랜아, 폐랜아. 성은이는 좀 당당했어요. 어리든 간에 당당했고 자기 할 얘기하고 정말 똑똑했어요. 한자로 편지를 써서 부모에게 줄 만큼 영특했던 성은이. 그런데 8살 때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의 이상이 생겨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성은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할 만큼 지병 관리에 익숙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교도 다녔습니다. 아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해로 학교 갔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하루는 그날이 하필 시험 날이었거든요. 저희 반 시험 1등을 써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밝고 또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굉장히 뭔가 어역적이고 너무 그때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죽은 그게. 성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1년 4월 4일 아빠와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가는 길 성은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갖고 다니던 가정용 산소 발생기의 산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아빠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받자 성은이의 상태는 금세 좋아졌습니다. 집에 갈까 하다 병원에 잠시 들리기로 했습니다. 96 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좀 성은이도 안심이 되고 저도 안심이 되고 그러면서 성은이가 자기가 궁금했던 것 얘기를 하면서 왔었어요. 저도 안정이 됐고 성은이 회복됐구나. 이제 가서 병원 가서 그냥 산소? 뭐 좀 마시라고 하면 되겠구나. 평소에 다니던 병원은 거리가 멀어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미리 응급실에 전화해 성은이에게 필요한 조치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산소 주세요 산소 주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와던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음성을 더 높인 거예요. 산소 주세요 산소 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화가 나서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그러면서 침대를 옮기고 거기다 콘센터를 굽고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켜서 산소를 공급했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성은이에게 이런 경우가 두세 번 있었는데 병원용 산소 발생기로 고농도 산소를 공급받으면 금세 회복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지 약 10분이 지나서야 성은이를 보러 온 의료진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쭉 의사 간호사 의사는 흰 가운데 막 둘러서더니 막 승은이가 발버둥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숨 쉴 수 있어 나 혼자 숨 쉴 수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관 삭관을 해야 된다. 기관 삭관이 뭐예요. 기관 삭관을 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데 이걸 해야 된대. 그래야 산소 고급이 있는데 어? 그 자체는 그냥 마스크로 산소나 아니면 그게 하면 컷줄로 준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왜 애를가 나 혼자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발버둥 치는 애를 왜 사지를 갖다 붙잡고 그냥 강제로 기관 삭관을 시켜요? 물어보셨어요? 의사한테? 물어봤죠. 왜 이게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보호자는 비키세요. 소아과 레지던트 3년 차였던 정 모 씨가 성은이를 보고 1분 만에 기관 삭관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입으로 관을 넣어 폐로 공기를 공급하는 기관 삭관은 고통스러운 처치여서 아이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진정제를 넣고 두 번째 시도한 끝에 겨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부모는 주장합니다. 결국 심폐소생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맥박수는 돌아왔지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은이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기관 삭관을 결정한 의사 정 모 씨 성급한 조치는 아니었을까 정 모 씨는 현재 한 대학병원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진료 시간이 끝난 뒤 정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정 교수는 문을 잠그고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성은이가 겪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은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움직임이 계속 더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손을 빼가지고 이걸 뽑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성은이가 사건 튜브를 빼지 않게 봐달라고 의료진에게 거듭 부탁했다는 엄마. 하지만 중환자실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부모는 다음 날 아침 우려했던 일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딸 주치의 선생님이 뛰어가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따라서 뛰어 들어갔죠. 성은이 입에 꽂혀있던 튜브가 빠진 겁니다. 발견 후 다시 연결하기까지 13분이 걸렸습니다. 성은이의 심장이 30분 동안 멈춰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기관 인공호흡기가 이탈돼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렇게 됐다. 호흡기 이탈 사고가 벌어지기 전날 제가 쫓겨났잖아요. 얘 좀 잘 보살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다가 중환자실의 그 담당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은이 순턱막혀 죽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죠.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의사 표현도 하며 멀쩡하게 병원에 들어왔던 성은이 병원에 온 지 12시간 만에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성은이의 생명을 유지시키던 인공호흡기가 두 차례나 고장났습니다. 두 번이나 호흡기 고장나면서 알람 울렸어도 즉시 온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나도 간호사가 오지를 않아요. 하고 제가 간호사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중환자실에서 잇따라 벌어진 삽관 튜브 이탈과 인공호흡기 고장. 성은이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 측은 성은이의 병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안 받고요. 만약에 병원 가실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하시라고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비는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은이 부모는 병원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살로 사건이 송치되고 2년 뒤 성재호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컸습니다. 인터넷 검사해보니까 의사 출신이더라고요. 아 의사 출신이니까 잘 알겠네. 검사가 바뀌었으니까 그 두꺼운 소리를 다 어떻게 읽어 그래서 다시 요약 정리를 했어요. 성은은 마랑 같이 요약 정리해가지고 건네면서 얘기했어요. 의사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군요. 꼭 좀 잘못된 거 억울한 거 좀 풀어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줬어요? 불기소 됐잖아요. 그런데 성재호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 투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병원 내원 무렵 성은이의 상태와 삽관 튜브가 빠진 상황 이 두 군데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성재호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건강 상태가 나쁜 아이가 거의 죽을 만큼 거의 환자 상태 인 것 같은 아이가 이 병원에 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또 한 번 아이가 저절로 나빠져가지고 심정지가 왔는데 죽어가는 아이 심정지 심폐소생 치료하고 살렸다. 이런 뉘앙스로 불기소 유의서 작성한 거예요. 불기소 결정서를 받아서 읽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전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미 다 어떤 디자인을 해놨다. 이런 느낌. 아 이 정말 딱 작정하고 의사 면제부를 주려고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불기소 결정서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소송까지 진행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하지만 성은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혀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의료진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병원 측도 이런 비극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자 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고사하고 담당 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성은이 부모는 검사가 의료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 거기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무렵 성은이의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 당시 성은이 아빠의 전호를 받고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우리는 구급활동일지를 입수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병원 이송 전까지 측정한 성은이의 상태가 기록돼 있습니다. 성은이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점점 높아져 92%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게 어떤 상태인 걸까 여러 전문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캐나다의 폐동맥 고혈압 전문의와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그는 성재호 검사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성은이의 상태가 좋아져 대화를 나눴다는 아빠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성검사는 호전되어가는 기록 두 개를 빼버렸습니다. 구급활동일지 기록에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 당시 구급대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의도적 누락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떨어진 게 뭐 있겠습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겠죠. 어느 정도 그런 과실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급일지 중에서 아주 극히 무혐의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극히 유리한 쪽만 갖다가 증거로 쓰는 게 아닌가 요 관계로 본다면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산소포화도 수치가 67%로 급격히 떨어지기 10분 전 성은이는 병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성은이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부모는 주장합니다. 성은이가 세상을 떠난 뒤 엄마는 딸의 의무기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거의 한 5년 넘게 그걸 매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의무기록을 그러면서 우리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매일매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슴이 그냥 까맣게 타버린 것 같아요. 성재호 검사가 쓴 불기소 결정서에서 엄마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삽관휴부 이탈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했고 피해자가 기침을 하며 삽관된 튜브가 빠졌다고 적혀있습니다. 성재호 검사는 중환자실에 있던 성은이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에 삽관된 튜브가 빠진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의료진이 성은이를 살리려 애쓰다가 성은이 입에 꽂혀있던 튜브가 빠진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은이 입에 꽂힌 삽관 튜브가 빠지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로 인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까지 하게 됐다는 건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연한 의료 과실입니다. 삽관 튜브가 빠진 것이 먼저일까 심정지가 먼저일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중환자실에 있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공성대 병원에 김성은 양사건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저희들끼리 하는 첫때말로 폭탄불이라고 결국은 언제 갑자기 안전을 짓는데 그게 어디에 하나도 하나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한 건 아니고 기관에 이탈이 있었는데 심정지가 온목 빠지는 사실인 거죠. 아 그 그건 아니다 말 못 하지 의사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4개나 있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지에도 삽관튜브가 밀려나온 것이 먼저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료 4개는 성재호 검사에게 제출됐지만 성검사는 이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삽관튜브가 빠지게 된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한 겁니다. 기재한 겁니다. 기재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요금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적으로 뒤바꿔버리는 방법.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사건 처리이긴 한데 불기소가 더 쉽죠. 왜냐하면 조사를 안 하면 되니까 기소를 하려면 공소 유지를 위해서 증거를 다 갖춰야 되니까 진실을 밝혔더니 이렇다라고 하면 납득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은이 사건에서 보면 진실을 완전히 감추기 위한 불기소 결정서잖아요. 이러니까 억울하거든요. 성은이의 입에 꽂혀있던 삽관튜브가 왜 갑자기 빠진 건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성은이의 몸이 심하게 움직였다는 심상찮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직전 김성은 환아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중이었고 당시 환아는 기침과 함께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면서 억제되 적용된 팔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은이의 부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에 매달렸습니다. 불기소 결정 뒤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민사 2심 재판부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튜브가 밀려나오지 않으려면 근위한제 노큐론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그걸 정기적으로 매시간마다 관리하면서 투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 환자에 안 됐던 거죠. 한 5시간 정도 투약 기록이 없고 튜브가 빠지고 난 다음에도 상당기간 방치되어서 어쨌든 환화가 저산소송 내손상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두 부분이 크게 잘못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대학병원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분원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긍하는 바이며 이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상대학교 병원 구성원 모두는 환자 안전에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D수점은 성재호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불기소 결정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검찰청의 공식 입장은 무엇일까? 무의미결정을 한 검사 수사검사 거정검사도 마찬가지고 진주청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형사작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서 불기소 이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진주청에서는 이 정도에는 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산소포화도에서의 화실관계가 왜 일부분이 누락이 됐는지 하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왜 왜곡이 되는지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공부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규정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재호 검사는 권대희 사건에서도 석연차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는 전문가의 감정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전문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거 상당히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랬으면 최소한도 직무를 게을리했다 이 정도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징계사항이 되는 거고 중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경징계라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견체로도 줘야지만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반발하지 않아요. 검사 징계법상 직무 테마는 징계 사유입니다. 성재호 검사도 징계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권대위 사건의 피의자 측을 대리한 윤 변호사와의 친분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 징계에 대한 중앙지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성재호 검사에 대한 처분 이런 것들이 논의된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달된 건 없습니다. 딱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벼랑에 몰렸을 때만 잘못을 인정하고 치우는 게 검찰이죠. 털 때는 어떤 걸 터냐면 힘이 없는 검사 위에 미움받은 검사 이런 애들은 죽도록 털 수 있는데 설레를 안 만들어야죠. 그게 조직에 부담이 되는 건 설레를 만들어놓으면 조직에 부담이 되죠. 성재호 검사는 권대위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뒤인 올 1월 검찰총장에게 공인전문검사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재호 검사는 형사부에서 반부패 수사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전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 일부라는 거는 예전에 보면 특수일부 보통 우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출세코스가 열린다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출세나 영전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 건 이런 성재호라는 괴물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이게 성재호라는 물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너무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이 괴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성재호 검사뿐만 아니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데를 했는데도 아무런 제주도 안 봤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솔직히 소위 말하는 칼을 휘두르고 휘둘한단 말이에요. 성재호 검사가 승승장구하는 사이 성은이 엄마의 억울함은 커져만 갑니다. 엄마는 나무 밑에 뿌려진 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왔다. 그동안 잘 있었어. 엄마가 며칠 전에 편지 보냈는데 잘 받아보았어. род아? 꽃 네 맘에 들지 모르겠다. 괜찮아, 성은아. 이 세상 그렇게 살만 하지 않는 것 같아. 죽는 날까지 못 잊죠. 자기 맘대로 그렇게 불기소를 내려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성은이 다시 한번 죽이고 성은이 엄마 죽여가고 성은이 아빠 죽여가고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겠습니까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고 김성은 양 사건에서 성재호 검사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던 유가족들의 기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이런 불기소에 대해 담당 검사는 물론 검찰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쉬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성검사가 맡은 사건들에 대해 명확하게 감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의료사고가 이것뿐일까요 성형외과의 한 봉직 의사가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를 충격적인 의료사고의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과연 해당 사건의 수사검사와 병원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2013년 12월 업계 빅5로 불릴 정도로 유명했던 성형외과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수술 환자를 많이 받기 위해 수술실 하나에서 몇 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던 성형외과 의사 김주호 씨는 오후 5시쯤 한 여고생의 쌍꺼풀 수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술 중에 병원에서 호출을 받아 잠깐 상담 진료를 봐야 했습니다 수술실에 돌아와 여고생을 수면 마취한 뒤 쌍꺼풀에 이어 코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꺼진 것을 본 의사 주호 씨 마취과 의사를 불러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여고생은 이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유 원장이 수술실에 들어왔습니다 유 원장은 다른 의사에게 코 수술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이송을 하다가 보호자한테 걸리면 수술 도중에 뭔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발생해서 발생해서 이송하는 것처럼 딱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봉합이 다 끝났어요 끝났고 깨끗하게 다 닦아놨어요 닦아놓고 나오면 이송하게 되면 수술 중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여고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코 봉합을 하는 동안 여고생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여한 겁니다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한다? 그럼 꼬집어 보고 그래도 반응을 안 한다? 그럼 빨리 응급실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더 강력한 걸 넣으면서 그런데 한 시간 반이나 이짓을 내다고 앉아 있으면 뇌 손상이 진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단시킬 타이밍도 놓쳤고 회복시킬 타이밍도 이미 놓쳤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여고생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유원장은 주호 씨에게 합의금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뭐 애한테야 미안하지만 이 상황에서 물질 금액을 축소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경험상으로는 왔다 갔다 갔다 하다 보면 대교는 환자가 지쳐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끝났다는 얘기로 환자가 뱉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 금액이 떨어지지 여기서 즉각적으로 병원이 만약에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뭔가 액션이 나가면 치법적으로 시작됩니다 합의 얘기도 우리가 먼저 안 끝내고 그것까지 버텨는 거야 키는 거고 저쪽에서 이제 포기하고 합의를 보자고 해 우리는 아주 언론적인 대담을 하는 거야 수술 대응에 과실이 없었고 우리 이렇게 해서 마음에 있고 빠른 키워력이 있다 내가 뭔가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냥 처벌을 내가 차라리 또 과실이 없다 다 지금 우리가 셋업을 해놓은 상태잖아 유원장이 말하는 셋업의 의미는 병원 진료기록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유원장이 말하는 셋업의 의미는 병원 진료기 유원장은 조작이 불가능한 119 신고 시간과 응급실 이송 시간을 그대로 두고 거꾸로 정황을 짜맞춰 병원 기록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문제가 될 만한 수술 중 상담이나 코봉합 수술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기록 조작을 위해 병원장이 직접 작성했다는 메모입니다 시간대별 정황을 짜맞추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주호 씨의 주장대로 유원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가 맞을까 확인해 봤습니다 문건의 필체가 유원장의 자필로 추정된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주호 씨는 유원장이 은폐하려는 진실을 유가족에게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그거 찢어서 버려버리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전 병원 그만두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진료기업과 이렇게 조작이 됐었고 유원장이 저한테 이렇게 쓰라고 준 종이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꼭 수사기관에 진술해 주시고 제출해달라 고민 끝에 그는 양심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호 씨와 유원장은 진료기록 허위기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관에 연락을 받고 중앙지검에 간 주호 씨 대질신문이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혼자 온 그와는 달리 유원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나왔던 변호사가 수사검사하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서로 그때 김X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님이 수원지검에 근무를 할 때 인기투표에서 1위를 했는데 그걸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는 표정을 짓더라 그때 관의 일은 해결하겠다며 회유하던 유원장의 말이 떠올랐다는 주호 씨 내가 양아치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영어에서 해결을 다 원적이고 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소원하긴 할 것 같은데 수사 담당 김 검사와 유원장 측 홍 변호사는 이전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함께 근무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유원장과 주호 씨는 같은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김 검사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유원장의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유원장의 음성 녹취와 자필 메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질신문이 좀 황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신 메모지는 제가 메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메모지를 김주호에게 준 적은 없습니다 저도 제가 메모한 내용이 어떻게 김주호에게 넘어갔는지 불가사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이런 내용을 메모한 것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검사는 메모가 주호 씨에게 넘어간 경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유원장의 녹취와 자필 메모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피의자 중 유원장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주호 씨는 진료기록 허위 기재로 기소했습니다 검사가 차별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녹취록과 메모를 합해보면 분명히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문은 남는 불기소장은 맞아요 불기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주장하는 주된 쟁점이었기 때문에 불기소장에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서 왜 또 이렇게 의문이 남았죠 정말로 논리적이나 그게 딱 맞아서 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 사람 봐줘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쓴 이유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유 없이 그냥 부기소한 거로밖에 보기 어렵다는 거죠 성형외과 의사회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힘없는 봉직 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라며 병원장의 지시에 조작된 진료기록부에 대해 왜 봉직 의사만 처벌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거는 아이가 맨 마지막에 뇌사가 진행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뇌사가 진행이 된 거는 이송지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이송지연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말했죠 그건 병원장이죠 병원장이 지시한 거예요 다 그거는 밝혀졌어요 모든 잘못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었던 중과실들까지 이 내부 제보했던 집도의사한테 다시 씌우는 그렇게 된 거죠 당시 홍 변호사와 김 검사의 관계가 검찰의 수사와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홍 변호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니까요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일부 수행한 바는 있는데 일단은 현재 사건은 담당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저희가 또 그걸 인터뷰 요청하기는 어렵답니다 검찰에도 여러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2006년 수원지검에서 홍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사적인 친분 관계는 없습니다 증거 관계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불기소된 유 원장이 설립한 대형 성형외과는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하지만 양심 고백을 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고 더욱이 그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는 주홍벌 씨처럼 평생 살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의사로서는 좀 치명적인 부분이기는 하죠 병원은 뭐 일단 그 사건에서는 언젠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니까 저 하나 처벌하는 걸로 딱 끝나버리면 그럼 앞으로 다른 병원의 병원장들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설레만 남긴 거잖아요 대형 병원들은 의료사고를 내더라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불리는 의료소송 일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와 처분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돈이 많으니까 정관 변호사를 쓸 수가 있잖아요 먹히는 거고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랑 같은 부에 있었던 검사 아니면 자기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오면 이분이 아직도 나의 상사이고 동료인지 변호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을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걸쳐진 사건은 쏠리죠 처음에 한두 건의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 무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뒤를 봐주는 정관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 검찰청 이게 자기들 사이에서 그냥 일종의 연대가 되어버렸죠 불기소 처분서라는 걸 통해서 한국 사회에 있는 의료범죄 특히나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돈벌이 수단 됐어요 의료사고가 나면 사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의료사고의 내용도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병원 내부의 제보자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도 쉽사리 의견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맡은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 권대 씨 사건은 공장식 수술과 유령의사가 나은 폐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 김성은 양 사건에서는 의료사고가 어떻게 덮일 수 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사고의 책임을 봉직 의사에게만 떠넘기고 병원은 고스란히 그 책임을 피해나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가능한 배경에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 바로 병원과 검사의 유착이 있습니다 잘못을 밝히고 처벌하지 않으면 그것이 관행처럼 굳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를 위한 병원보다 불량 병원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정직한 의사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ä 요새 요새 стро의 tin ific 생명 요새